아 오늘 정인이 너무 예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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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쪽지 가서 달라요 너무 좋아 이게 초코 같아 나 지금 굉장히 1m 트롤이야 왜냐면 여기가 비어있어 그치? 초코에요? 언니가 초코 해놨어 언니가 먹고 싶어 했잖아 맛있어요? 너무 맛있어 진짜 비정났어 정말 맛있어 음 안녕하세요 밤에 늦게도 열거든요 밤에 열면 어른들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다 가족을 좀 챙기라는 뜻인가요? 좀 더 아 알겠어 언니 너무 똑똑하다 굉장히 똑똑해 봐 오빠가 완전한 반대기 과일 먹을래요? 과일 먹을래? 아무튼 이거는 유튜버들 안녕 애 힘줘 나 힘줘 나 요즘 절약의 왕 이런 유튜버인데? 나도 요즘 소리 많이 나네 소리 안 한다면서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하나 사고 싶은데? 무려 이거 봐 이거 볼까? 이건 진짜 예쁘다 응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약간 내 마음에 쏙 들어왔어 좋았어 진짜 마음에 들어 이 신발이랑 찰떡 아니야? 응 예뻐 진짜 마음에 들어 이 신발이랑 찰떡 아니야? 예쁘다 진짜 많아 이렇게 뭐라고? 너무 예쁘다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를 보여줄게 우린 귀여워 우리 귀여워 흐흐흫 이렇게 또 충동 구매 하나 했어요 언제 돈 모으지? 다음 생일에 살 우리 엄마 이거 보면 이제 기거랑 흐흫 다 핸드메이드래 핸드메이드 핸드다이 그래서 그래도 행복한다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도 언박싱 해야 되나요? 네 당연하죠 난 행복한 여기 되게 예쁘다 이 샵이 오줌 질인 것 같지 않아? 아니야 왜냐면 이것만 입은 게 아니고 위에 위에 아니야 원피스로 입을 거잖아 알았어 이게 카페에서 아무도 시간 안 쓰고 다 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온 것 같아 근데 이거 너무 예뻐서 응 짠 음 비빔밥 탄식 음 음 뭐 먹지? 뭐 먹지? 뭐 먹지? 음 뭔가 관심 있잖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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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